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경찰 수사 결론이 나왔는데 결국 윤 대통령의 천암 송치로 종결된 거죠. 천암 김모 씨가 위조사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공무원들 송치되고 직원들 ESIND 직원들 송치가 됐고 반면에 윤 대통령 장모 최 모 씨 이 회사 사내 이사로 한때 지지했던 김건희 여사 사업에 관여한 저항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불송치 결정이 됐는데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보면 당사자 아니십니까? 제가 양평 투기, 농지법 위반, 개발부담금이 20조 가까운 개발 0원으로 되는 과정 건설 인허가 나는 과정 비리가 다 확인됐잖아요. 이번에 경찰이 천암을 김건희 오빠를 김진우인데요. 이름이 국정농단 의혹 핵심 세력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내가 실명을 공개하는 겁니다. 기소국의는 송치한 것만 해도 사무소 의자랑 공무소 의자가 확인된 것만 해도 저희들의 주장은 100% 이번에 옳은 거로 밝혀진 겁니다. 일단 비리가 있었다. 아주 심각한 비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민간업자가 공문서를 이수해가지고 최소 20억을 내야 되는데 그걸 0원으로 만듭니까? 800억이란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면 최소 그 중에 몇백억 남겨 먹었을 것입니다. 건설 현장은 굉장히 뻥튀기가 심하기 때문에요. 최소 몇십억은 남겨 먹었을 거예요. 그럼 법에 의해서 20억 내야 돼요. 그걸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줄이고 줄여서 0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에 11월에 17억 4천8백여만 원 개발 부담금 부과됐는데 회사에서 두 번 이의신청을 해서 결국 0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지난번 지금 양평군서는 국민의힘이지만 지난번에 민주당 정경경 군서람 분이 재조사를 지시해서 다시 매덕을 부과시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유제가 사회사 확장된 거죠. 이 김건희 내 일가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촛불집의 구호가 이겁니다. 윤석열 1년 퇴진답이다. 새로운 또 피켓이 나왔잖아요. 나름 안치 윤석열 빨리 끌어내자는데 윤석열은 퇴진답 중에 이 본부장과 비리와 본부장과 비리를 끝까지 비호하는 이 행위가 중대한 퇴진님의 탄악신화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고발을 내보냈어요. 그 과정에서 탈세까지. 그런데 취임식 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 사건 저 고발인 조사를 했던. 저를 고발인 조사를 세 번 봤는데. 저를 고발인 조사했던 수사관을 불러다가 취임식 때 자리에 앉혔어요. 그러면 그 수사관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 사람 거부했었는데 안 가서 비판받았는데 송모 수사관님 어떻게 됐겠어요? 야 대통령 내가 직접 자기를 초대를 했는데 이례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겠어요? 첫 번째 압박감과 두려움. 두 번째 아 그래 내가 살살하고 가면 나는 승진이고 영전되겠다. 이 정권 안에서 나는 잘 나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수사를 분명히 제대로 안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미 했잖아요. 오마이티비에서 제가 이미 했어요. 여러분 찾아와 나와요. 김건희, 최은순 비리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나경원 연구소를 안 하고 지금 김건희, 최은순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 여러분 그 ESIND 회사 이름부터 보십시오. 왜 ESIND입니까? 최은순은 ES예요. 최은순은 ES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ESIND를 은순이 ESI, 은순이, 앤드티, 도터 은순이와 그의 딸 김건희가 주도원 회사라고 풍자를 한 겁니다. 실제 ES는 최은순이 맞으니까요. 그다음에 은순이네와 ESIND니까 D는 D직에 투기 많이 했다. 이렇게 저희가 풍자를 한 거잖아요. 사장을 최은순이 했고요. 그 부지를 선정하고 개발 인허가 난 전 과정을 최은순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은순과 김건희는 모녀 관계로 그동안 모든 사업을 함께 왔어요. 그러면 누가 보게든 그 사업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최은순과 김건희입니다. 김준희는 가족이니까 이름을 올렸어요. 김준희도 심부름을 했겠죠. 같이 기소되어야 되는 겁니다. 최은순, 김건희, 김준흥 가족 사기도 아닙니다. 시기가 많아서. 치밀한 가족 범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른바 부인과 장모, 본부장과 제가 본부장 비리라는 말이 아니라 본부장과 비리를 바로 양평투기 때문에 했는데 본인, 부인, 장모, 가족까지 났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족의 사과거든요. 전원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 비리가 아니라 본부장 비리가 되자. 그러면 인허가 과정에 윤석열과 여러분, 인허가 날 때 양평군수가 김선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에요. 인허가 났을 때 여주지청장이 윤석열입니다. 여주지청장은 여주와 양평을 관할하는 구청장입니다. 지금 지청장입니다. 김선교와 여러분, 김선교 유튜브에 두 개가 나옵니다. 한 번은 초선들 간담회 할 때 윤석열 후보랑 제가 아주 친합니다. 자기 자랑을 막 합니다. 제가 양평굿을 때 여주지청장이실 때 자주 만나서 술도 먹고 폭탄주도 마시고 헤어질 때는 이별주까지 먹었으니까 나옵니다. 본인이 윤석열과 특수관계를 자백을 했고요. 더 심각한 자백은 또 본인이 총선 나오고 지방선거 이렇게 할 때 본인이 자기가 위세가 세다는 것을 강조하다가 실수로 윤석열 후보님이 나만 보면 미안해요. 미안하게. 왜? 내가 다 해줬는데 이것 때문에 조사 다 받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했다 고맙다 그럽니다. 왜? 내가 장모님 것을 다 해줬거든. 다가 해줬거든이라는 취재의 발언이 나옵니다. 5등은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 윤석열, 김선교, 윤석열, 장모 치시면 나옵니다. 밖에 딱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장모님 사업을 다 해줬거든. 거기가 원래 아파트 용지가 아니었어요. 농사 짓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를 짓는 용도로 변경이 됐어요. 그다음에 공직 외에도 김건희, 최현순이 무려 양평이 네 군데나 되는 대규모 땅을 삽니다. 그것도 차명까지 동원해서요. 가족, 그다음에 특수관계로 추정된 남자들까지 동원해서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고발해놨습니다. 농진법 위반, 부동산실명제품 위반. 그리고 2014년 안에 건설을 마쳐야 되는데 그것을 몇 년을 끌고 문서를 조작해서 공무원들까지요. 2016년대에 공문을 조작했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아무 문제 아닌 것처럼 실시계의 인과상 중공의를 조작을 해서 이 자들이 2016년대에 그때서나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봐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 다 분양하고 최소 저희들 출연건데 100억 안팎의 엄청난 소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부당이 20억이나 나온 거겠죠. 공무원들은 이제 송치는 됐는데 과연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공무원 선에서 연장했고 그 무서운 짓을 지들이 이렇게 수사하면 감사함 모가지 날라가고 수사하면 이렇게 기소될 수도 없고 연금도 못 받고 처벌되고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원래 공무원서 이전은 굉장히 무서운 범죄거든요. 무거운 범죄거든요. 사무소에서 동행사도 그렇지만 지들이 뺀 무슨 조민 씨 논란 때 누구나 그냥 발행해주는 표창장 가지고 국기문란 범죄나 된 것처럼 그 난리법서를 앞세역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수십 번 그런데 이것은 그냥 표창장도 아니고 국민들의 세금을 20억을 떼먹어버리려고 조직적으로 사무소를 이제와 공무소를 이제와 그러면 회사 이름도 최은순이고 그 회사를 주도한 것도 김건희고 땅 산 것도 다 최은순이고 김건희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범죄를 주도했습니까 그리고 김성교가 다 윤석열 때문에 해줬다고 자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특수관계라고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했으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회사를 한 100번 정도 앞세가면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은 지금 구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민 씨 표창장 사건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나. 단 하나 지가 대통령이 됐고 수사 책임자를 침식에 불렀습니다. 그 다음부터 수사가 안 되고 질질 끄더니 대선 대선이니까 2021년 가을에 불거져서 제가 그때 4번을 고발했던 사건입니다. 탈세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파구에 고급 아파트가 있는데 최은순이 자기 특수관계 남자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그게 인정이 돼가지고 벌금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명의 변경을 아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특수관계 남성이 양평이 땅도 같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비리 백화점이 기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주가 조족은 끝까지 비교를 할 것 같다. 너무 심각한 범죄라서. 양평 투기는 너무 투기가 확실하고 불법이 확실해서 양평 투기는 그래도 기소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낸 기자들이 많았어요. 틀렸어요. 전망이. 기소는 했는데 김건희와 최은순을 딱 빼고 천원만. 아예 완전 무혐의 처리하면 그때 취임식 때 불러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봐준 거로 국민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꼼수를 써가지고 아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채무스 내시회의를 엄청 했겠죠.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사기를 엄청 쳤잖아요. 거짓말 쳤잖아요. 그런데 재판 두 개 걸려있고 비리가 엄청 있네. 그런데 이것까지 만약에 최은순이 기소가 되면 윤석열 거짓말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최은순과 김건희 나부터 직접 도움을 엄청 받은 윤석열이거든요. 처음에 검사 시절부터. 저희는 엄청난 뇌물과 향응 제공을 받았다고 본다. 결혼 전이니까요. 결혼 때는 뇌물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결혼 전에는 최은순, 김건희가 아무 관계 아닌데 같이 향응 제공하고 로비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최은순 기소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사 이름도 최은순이고 대표도 최은순이었는데 이거 이제 검찰은 송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추가 경찰 할까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저희가 이 신청할 거니까요. 이 신청하고 검찰이 재수사를 촉구할 겁니다. 그런데 김진우와 손희천함이 기속인 것도, 기속에서 송치된 것도 검찰이 무혐의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예 일단 경찰은 송치는 하는 건데 경찰은 침식의 질이 같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일부라도 보낸 거죠. 봐주기하고 꼼수로. 그런데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혐의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 이번에 김강호가 죄가 드러난 데도 구성장 선고도 못 하고 있지만 기소도 못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1년. 얼마나 많은 불법과 비리와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수사 책임자를 침식에 불러드립니까? 아니란 할 때 그 침식이 3월이었잖아요. 아, 5월이었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수사 거의 안 됐습니다. 최은순, 여러분. 최은순이 비리 주범인데 서면 조사가 웬말입니까? 김건희가 학력, 경력, 교육 사기 저질렀는데 서면 조사해 줬잖아요. 똑같습니다. 완전히 봐준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됩니다. 수사를 방해했잖아요. 공무집행을 방해했어요. 수사기밀일 최은순아 김건희한테 알려줬을 것입니다. 수사기밀 누설,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탄핵 사유입니다. 명백한. 저는 제발 야당들이 이런 것 좀 제대로 정리하고 제대로 대응해라는 겁니다. 야당의 역할이 또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 되고요. 고발도 저희들이 하고 투쟁도 저희들이 하고 이의신청도 저희들이 하고 고발 조사도 제가 세 번을 받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솔직히. 야당은 뭐합니까? 솔직히. 날마다 집회하고 주말마다 집회하고 지난주에도 소르소리랑 가서 집회하고 국회가 와서 윤석열 퇴임 1년 퇴임이 나비라고 탄핵 현수막 내걸고 국회에서 기자인들이 있는데 그게 하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돈도 버려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고 이미지 과일도 해야 되는데 쟤는 맨 대모하고 고발만 하고 탄핵만 주장한다고 이게 여러분 좋은 이미지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지만요. 일반 국민들은 야 안진국 씨 옛날에 참여한 데 사무처장도 하고 민생경제 앞장서더니 요즘 보니까 맨 나경원 고발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고발 맨 대모하고 탄핵되지 저 사람 보니까 완전 급진빨갱이네 대책 없는 대모꾼이네 고발꾼이네 아 그 막 매불쇼 나갔는데 저를 소개할 때 뭐 민생천재까지는 괜찮아요 그건 솔직히 민생천재도 아닌데 그건 과분하고 대모천재 고발천재 이런 얘기하면 웃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øreommt고 그거 알아요 imagina 여러분 어디星